공은 문화유산지구 정통사찰 백률사 이루는 사찰지이며 공은 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경주국립공원안내도 이산위가 소금강산입니다. 백률사 탐방노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생멧돼지가 여기 나타나는 모이네. 조심하세요. 여기는 국립공원 불국사기 판방노. 국립공원 소금강산지구입니다. 설명도 상실하게 해 놨네요. 국립공원 알림마당 여기서 다불마을이 1.5키로 소금강산지구 정상 0.7키로 얼마 안되네요. 산불조심 일화물질보관함 일화물질보관함 탐방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국립공원 아 녹음이 우거진 탐방노. 아 녹음이 우거진 탐방노. 경주는 집 대문만 나서면 공원지역이요. 녹기대요. 국립공원이고 문화역사도시 경주 꽃의 도시 경주 수학여행지로 최고의 도시 경주입니다. 소금강산 소금강산 탐방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이고 띠다 아이고 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띠다 아이고 띠다 아이고 띠다